자, 귀로 듣고 또 Y10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아주 재밌게 촉을 세워보기 좋은 시간, 바로 금요일입니다.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야구 공, 축구 공,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진짜 공글의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이분은 역시 또 더 축구에 특화되신 분이죠. 풋볼아시안 한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팀 K리그, 토트넘과 맞대결, 9골이나 터졌습니다. 네, 토트넘이 6대3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팀 K리그 같은 경우에는 급조된 팀이잖아요. 훈련할 시간도 없었고 발을 맞춰볼 시간도 없는 팀이었기 때문에 조직력도 좋고 훈련을 해왔던 토트넘이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토트넘이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전반전은 1대1이었고 후반전에 팀 K리그 선수가 퇴장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팽팽했기 때문에 팀 K리그가 정말 K리그의 수준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고 또 지금까지 토트넘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K리그를 안 보시던 분들에게는 양현준 선수라든지 인상 깊은 새로운 얼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려를 했어요. 토트넘의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이런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좋은 경험도 K리그 선수들이 했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골이 많이 난 만큼 긍정이 많았다. 한주은 기자님의 평이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많으실 텐데 꼽으신다면.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 많은 유럽 클럽들이 왔을 때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호날드의 노쇼 사건은 아이랑도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이후로 사실은 국내 축구계에서는 더 이상 유럽팀을 한국에 내안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자존심 상했어요. 여러 가지로 분위기도 안 좋고 돈도 돈도 썼는데 K리그 선수들도 민망해졌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힘들게 성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골도 많이 났고 또 골이 많이 나는 과정 속에서 아마노준 선수의 황당한 핸드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만회하는 프리킥 득점. 네. 본인이 만회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수비의 실수를 틈타서 그냥 또 는 게 아니라 두 명을 또 제치고 는 장면이라든지. 그런데 가장 인상 깊은 건 아무래도 이게 이벤트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의 단독 돌파 질주를 팀 K리그의 김동민 선수가 저지하다가 퇴장이 나왔어요. 무리하게 파워를 했어요. 사실 올스타전에서 퇴장이 나오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장난치죠. 보통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올스타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토트넘은 정식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심이 퇴장을 시켜서 10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텔레비전 중계를 안 해서 저도 쇼핑을 주로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운 좋게 봤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K리그 선수들의 실력이 굉장히 비등비등했다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한국 축구에 대한 아쉬움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을 때 우리 특유의 투지나 정신력이 좀 약해진 게 아니냐라는 반면 기술적으로는 올라왔고 또 세계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빌드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을 상대로도 그런 자신 있는 축구를 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도 했고 올스타였는데? 호흡을 안 맞춰봤는데. 무엇보다 새 골을 넣는 과정의 플레이가 좋았어요. 일단은 조규성 선수의 헤더 슈팅 같은 경우도 빠져들어가는 움직임부터 헤더 타점부터 헤더의 정확성까지 너무나 훌륭했고 김진수의 크로스였나요? 아니요. 팔로세비치 선수의 크로스였는데 멋지겠거나 이 선수들이 호흡을 안 맞춰본 것인데도 이런 플레이가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인 축구 수준이 높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23세의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좀 실망스럽게 일본에게 완패를 당했잖아요. 그 경기를 뛰었던 선수인데 강원FC의 양현준 선수가 지금 최고의 신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지금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주전이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을 상대로 산체스 선수, 세세뇽 선수, 다이어 선수까지 3명을 그냥 추풍낙엽처럼 흔들면서 비록 슈팅은 빗나갔지만 이 장면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선수 누구냐. 진짜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장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라스 선수의 득점도 본인이 돌파해서 들어가서 크로스를 할 것처럼 하면서 뒤로 빼주는 이건 판단력이 너무 좋았던 거거든요. 굉장히 좋았죠. 그런 빼주는 패스로 또 골을 어시스트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라스 선수가 영국... 라스 선수는 남아공 대표 선수입니다. 남아공 대표 선수였죠. 그런데 영국에 관련된 국가이긴 한데 이 라스 선수에 대한 원래 뛰었던 국가에 대한 평가도 새로워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하지만 네덜란드 리그에서도 뛰었었고 라스 선수도 괜찮긴 한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K리그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좋고 사실은 한동안 우리가 손흥인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 뒤에 후계자가 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특히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솔직히 조금 이제 요새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양현준 선수의 등장은 조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또 미래의 기대주들이 또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 있다는 거를 이번 경기에 보여줬기 때문에 토트넘만 본 게 아니라 K리그 선수들도 함께 볼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사례였습니다. 네. 양현준 선수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강원FC에서 뛰고 있죠. 해설 중계를 이영표가 해설위원이 하면서 전파 중계 아닌가. 그런데 정말 토트넘의 쟁쟁한 수비수들을 순식간에 제끼고 골만 들어갔으면 정말 난리 났을 거다라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사실 이영표 해설위원이 현재 강원FC의 대표이사잖아요. 이 선수가 지금 주가가 오른다면 분명히 이제 해외 진출을 또 하면서 강원FC 입장에서는 물론 스타를 잃는 것이긴 하지만 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강원FC가 또 좋은 선수를 배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많은 유망주들이 강원FC를 가고 싶을 수밖에 없고 또 이번에 이영표 해설위원이자 강원FC 대표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도 따로 만나서 일정을 갖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가 토트넘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토트넘 내안 과정에 많은 이벤트를 함께하고 있는데. 많은 걸 도와드리고 싶었군요. 어찌보면 이제 양현준 선수, 국내 선수들의 유럽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은 군문제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가 최근에도 열렸던 23세의 아시안컵에 참가를 했고 그 경기에서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얘기는 내년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사실은 유럽 진출을 정말 내년에 빠르게 이룰 수도 있는 선수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2002년생입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태클을 한 김동민 선수. 아니, 근데 진선 경기인데 뭘 퇴장까지 시키나 약간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 장면을 축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퇴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손흥민 선수가 다 제치고 골키퍼만 남겨놓고 있어서 슈팅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손으로 잡아 끌면서 확실하게 넘어뜨렸어요. 그렇죠. 탈도 걸렸어요. 1대1 상황에서 축구 규정은 유망한 공격 기회를 파울로 저지할 경우 퇴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넘어졌다면 이중 처벌을 막기 위해서 경고만 주고 페널티킥을 줄 수 있는데 바로 앞에 들어가기 전에 애매했어요. 수비수 입장에서 이제 골을 내주지 않기 위한 적절한 파울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벤트 경기니까 뭐가 걸린 경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김동민 선수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또 퇴장까지 줬어야 하냐. 실제로 콘테 감독이 그날 현장에서 우리는 사실 이게 프리시즌 경기로서 선수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해보고 싶은 거니까 한 명 더 넣고 뛰어도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11대11로 하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아무리 이벤트 경기라고 해도 롤이니까. 그래도 이제 친선 경기로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건 안 됐습니다. 뭐 어찌 됐거나 심판이 편정을 내린 건 규정상으로는 맞다. 그리고 이제 김동민 선수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순간적으로 좀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의욕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황했던 것 같고 투입 4분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그런 일이 겪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경기 자체는 경기 자체가 아홉 거리나 터진 화려한 경기뿐만 아니라 매너라든지 여러 이야기들도 훈훈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마치 토트넘 선수들이 홈처럼 사실 그런 법도 한 게 홈이 느낌이. 관객들이 전부 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실제로 이제 전광판도 커몬 유스포스가 토트넘을 응원하는 공식 구호인데 그것도 서 있고 어떻게 보면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토트넘을 초청해서 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리긴 해도 약간 토트넘이 홈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팀 K리그 선수들도 많이 존중해주고 또 많이 또 얘기도 해주고 끝나고 나서 유니폼도 서로 교환하고 그 케인 선수의 크로스를 자세히 골로 넣은 김진혁 선수 유니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유니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손흥인 선수도 그 실수한 퇴장한 선수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김지수 선수가 이제 백패스미스로 골을 헌납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도 이 선수가 또 17살의 어린 선수였거든요. 위로도 해주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선수가 그 실수를 했지만 그 뒤에도 정신을 다닫고 그 나머지 시간을 잘 치른 것에 대해서 멋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제 자신들만을 위한 경기가 아니었다라는 느낌 또 한국 축구에 뭔가를 주기 위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모범 사례다. 유럽팀이 한국에 왔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스포츠다. 이게 원래 스포츠 정신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재미난 얘기들 많이 했고요. 자 토트넘이 이제 세비아랑도 경기를 하는데 역시 국내에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한국에 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브라질이 한국에 왔을 것처럼 관광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토트넘은 지금 전지훈련을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팬들이 전지훈련 온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훈련을 빡세게 하고 있는데 히샤르 일성 선수는 불과 한 달 만에 온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게 투어이긴 해도 토트넘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본격 훈련을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진짜로 훈련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를 하던 날도 오전에 훈련을 했고 매일 콘테 감독이 아침 저녁으로 훈련을 정말 강도 높게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토트넘이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 조금 힘들었던 것도 전날 전날 계속해서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 슈팅 과정에 힘이 빠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아침에 훈련하고 저녁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세비아와의 경기는 그 훈련의 성과를 짚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어떻게 보면 이벤트 경기가 아니라 실전형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한국까지 와서 물론 한국 측에서 스폰서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손흥민 선수가 나름 원톱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벤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까지 오는 건 손흥민 선수가 있는 이유가 있고 또 한국에서 초청을 해왔기 때문인데 지금은 유럽의 많은 팀들이 여름 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들 투어에 가서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태국에 갔다가 지금 호주로 이동을 했거든요. 거기서 팬들을 만나고 행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투어임과 동시에 전지훈련 캠프다. 휴가면서 전지훈련이면서. 휴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세비아 경기도 지금 지상파 중견은 또 안 되긴 하는데 어떤 관점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도 세비아도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팀이고 세비아가 사실 한국과 별다른 연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을 수락해서 오게 된 이유는 일단 초청비도 초청비지만 토트넘과 경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 챔피언스 리그 미리봉인가요? 그렇죠. 이런 서로 대진표를 짤을 때는 누군가가 한쪽에서 돈을 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돈을 대고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는 정말 양 팀이 우리가 현재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한 성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경기력이 올라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팀 K리그와의 경기보다도 훨씬 더 주전에 가까운 선수들이 좀 많이 뛰면서 정말 우리가 안방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보는 것 같은 경기가 될 것이다. 특히 세비아 같은 경우도 워낙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사실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는 케인 선수하고 손인 선수가 후반자에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손흥민, 케인, 히샬리손까지 주전스리톱이 한 번에 먼저 나와서 뭔가 이제 실전에 가까운 축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경기 결과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또 YTN 라디오 금요일 공공회 초기에 저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열리기 전에 사실은 K리그 이승우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그렇죠. 워낙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데 전반을 좀 뒀다가 금방 교체됐고 카메라도 많이 안 잡히고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경기 전에는 김상식 감독이 유럽에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뛰게 할 것이라고 농담을 했는데 어디까지는 농담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승우 선수가 최근에 연속 골을 막 넣고 있다가 직전에 있었던 서울과의 경기에 골을 넣긴 했는데 그 전에 두 경기에서 골을 못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승우 선수가 이번에 한국의 여름이 유독 많이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도 많이 떨어졌고 체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 전에 일정에 대한 아쉬움을 또 본인이 얘기하기도 했어요. 토트넘 선수들은 힘든 시간이고 실제 경기가 중요한데 이벤트 경기가 좋긴 하지만 빡빡한 일정 속에 하는 게 힘들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본인이 출전 시간을 좀 조절하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뛴 시간 동안은 열심히 뛰었고 한, 두 차례 좋은 장면 보이긴 했거든요. 사실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토트넘과의 경기만이 아니더라도 또 수원FC에서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 유럽에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스페인의 한 팀 그리고 터키의 한 팀이 실제로 이승우 선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구단 입장에서는 더 뛰고 싶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긴 해도 올 시즌이 끝나면 유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토트넘과의 경기에 집착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야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다 좋지만 한중 기자님 오셨으니까 축구 얘기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저희가 또 관심 있는 축구 얘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